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계절이 확 바뀌게 되잖아요.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스킨케어라든지 파운데이션을 바꿔줘야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컬러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색조도 여름에는 조금 더 팝한 컬러를 많이 사용했다면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가을 감성에 딱 맞게 톤다운된 그런 색조들로 체인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화장대와 파우치 재정비 아이템에 대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미스트 제품인데요. 보통 미스트를 여름에는 그렇게 자주 뿌리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감도 그렇고 미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스트를 많이 뿌리거나 하는 계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스트를 뿌린다면 여름에는 조금 더 산뜻하고 수분감이 좋은 그런 촉촉함을 더해주는 제품들로 자주 뿌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 있죠. 수분력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피부 진정을 도와준다든지 가을에는 이 아이들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니스프리 베지 워터 토닝 미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피부 윤기와 결 케어를 도와주는 미스트입니다. 뿌려줬을 때 피부 결을 매끈하게 가꿔주면서 자연스러운 광채도 더해주는 그런 미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사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골고루 얼굴에 잘 밀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뿌리지 않아도 얼굴에 골고루 잘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토너도 에센스 토너처럼 영양감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토너로 사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니스프리 소이빈 에너지 에센스라고 해서 건강한 윤기를 더해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에센스지만 토너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점성이 좋은 타입이라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주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토너 겸 또 에센스 겸 해서 활용을 해주기 굉장히 괜찮아요. 다음은 앰플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제품도 아까 미스트랑 같은 라인의 제품으로 피부 윤기와 결 케어를 해주는데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제품을 선택할 때 여름과는 확실히 달라져야 하잖아요.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수분감과 산뜻한 그런 제형과 마무리감을 가지는 에센스 앰플을 사용했다면 이제 가을 겨울 됐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피부에 영양감을 더해주고 결을 개선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스킨케어를 잘 해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베이스도 잘 먹고 파데도 잘 먹고 화사하고 완성도 있어 보이는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향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산뜻한 느낌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은은한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형 자체가 뭐 굉장히 무겁다던지 아니면 답답하다던지 하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고 가볍게 스킨케어 하기에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내 피부의 결 개선과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또 가을에 가을 이번 환절기 시즌에 어떤 앰플을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이라면 이거를 또 매의 눈으로 스캔을 해주세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마이 드로 오일 보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우리가 오일을 사용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환절기가 되고 가을이 되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서 잘 들뜬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특히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준다든지 할 때 특히나 이런 영양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절기에 제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넣는 아이템이 바로 이런 오일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또 페이스 오일 제품은 많기도 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발라줘도 좋은 페이스 오일인데 이게 막 물처럼 흐르는 오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끈적이고 답답한 그런 오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뭔가 에센스랑 섞여있는 듯한 그냥 일반적인 오일에 비해서는 보다 더 산뜻한 그런 마무리감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은 환절기 템으로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단독으로만 스킨케어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활용하는 꿀팁은 마이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킨케어 할 때 있죠. 에센스를 사용하고 나서 오일을 바르고 그다음에 크림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단계 사이에 딱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피부가 영양감이 있고 좀 촉촉해지는?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느낌의 스킨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크림인데요. 수분크림 하면 여름에 이런 산뜻한 수분크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유수분이 폭발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림성도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피부를 답답하지 않게 해야 되는 제형이 특징인데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수분크림을 선택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니스프리 더마 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이에요. 이건 영양보습을 굉장히 잘 잡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절기에 정말 딱 잘 어울리는 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그냥 몇 번 써본 게 아니라 얘를 만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이 아이템을 활용해가지고 스킨케어도 하고 또 베이스 메이크업하는데 바탕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니까 왜 환절기에는 환절기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확 느낄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녹차 유산균 발효용의 성분이 외부 자국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케어해서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밀착 보습크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 피부 장벽을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절기에는 피부 장벽을 잘 잡아주는 아이템을 사용해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 시즌에는 여름보다 조금 더 나한테 더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나한테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들뜨거나 빨리 날아가 버린다든지 다크닝이 생긴다든지 피부 결점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더더욱 잘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게 파운데이션 제품입니다. 보통 여름에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광채는 더해줄 수 있지만 커버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3.4 같은 경우에는 일명 애칭이 속광 커버 파데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름처럼 속에 있는 광채를 되게 예쁘게 잘 끌어올려서 표현을 해주고 근데 거기다가 커버력은 또 굉장히 높은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가리고 싶었던 결점은 또 제대로 잘 가려주는 템이에요. 보통 글로우를 선택을 하면 커버력을 포기하게 되고 커버력을 선택하게 되면 글로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니스프리 3.4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잘 잡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환절기 시즌에 놓치지 말고 꼭 선택을 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요. 너무나 기다리던 색조 아이템이죠. 색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조금 더 튀고 발랄하고 상큼하고 과즙상인 립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형은 매트한 타입보다는 확실히 글로시한 그런 글리터가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우리가 또 가을 무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형 자체도 좀 보송보송한 타입이어야 되고 거기다가 MLBB, 가을 감성을 잔뜩 가득 녹여낸 제품을 또 선택해주는 게 가을 트렌드잖아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을에도 아주 어메이징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호 구운 아몬드 코랄은요. 살짝 구워진 듯한 아몬드를 닮은 코랄 컬러의 MLBB 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아몬드 코랄 색상이라서 가볍게 발라주기에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호 브릭 피치 코랄인데요. 이거는 가을 버전의 피치 코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브릭이랑 피치 코랄이 더해진 그런 굉장히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MLBB 컬러인데요. 아까 발라줬던 립에 비해서 얘는 조금 더 피치피치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원한다면 17호 여기에 코랄이랑 피치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18호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호 로지우드 코랄인데요. 차분한 말린 장미 색상 갈에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가 이런 말린 장미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유의 장미 색을 띄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 컬러가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정말 정말 잘 뽑았더라고요. 아 역시 이번에도 이니스프리는 갈 색조를 잘 뽑았구나. 역시 이 틴트 장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색깔이 정말 하나같이 다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은 20호 칠리페퍼 코랄입니다. 가장 진하고 강렬한 MLBB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게 이 20호예요. 20호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발라준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색상이 강하고 강렬한 느낌을 가지는데요. 눈화장은 되게 심플하게 완성을 하는데 입술만 이 20호 칠리페퍼 코랄 발라주면 정말 마성의 매력의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라줬을 때는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촉촉하게 입술에 밀착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스며들게 되면 조금 더 보송보송하고 매끈한 느낌의 립으로 완성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프트 매트나 이런 벨벳 같은 제형을 바를 때 처음부터 좀 보송보송한 애들은 살짝 그라데이션 하기도 어렵고 덧발랐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일단은 처음 발릴 때 되게 촉촉하게 발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건조하거나 좀 자극이 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러운데 쉽게 립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제가 픽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치앙 저격을 한 컬러는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지만 17호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18도 예쁩니다. 그리고 얘 20호는 가장 진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 20이랑 가장 연한 18호랑 같이 살짝 섞어서 바른다든지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발라줘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제 어느덧 날도 꽤 선선해지고 옷도 다들 긴팔, 자켓 이런 식으로 가을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 이 시기 환절기에 옷이 바뀌었다면 메이크업 제품들, 스킨케어 제품들도 함께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변화를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 이렇게 또 바이바이! 이렇게 감사합니다.